어떻게 들은 걸 못 들은 걸로 해. 어떻게 싹 다 지우냐고. 왜? 내가 방법 다시 알려줘? 무슨 방법? 리셋. 너 왜 나 안 붙잡아? 너한테 나 이미 그 정도 존재감도 없어진 거니? 그냥 겁이 났어. 욕심부리고 선 넘다가 너까지 잃을까 봐. 뭐냐 너? 선은 지금 내가 넘고 있는 중인데. 눈치 못 챘냐?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. 그럼 뭐 네가 알려준 그거. 그거 하지 뭐. 내가 알려준 거? 리셋. 으악! 외로운 공기 희미한 불빛 내 마음 들리나요? 그댈 향한 마음이 오늘 같은 밤이며 견딜 수 없어 내 마음의 마음을 나의 그대에 말도 알고 미쳤나? I know! I know! You know! Get in here!